공개중 야 좋다 깔끔했어 걸리는줄 알았어 두번에 걸쳐서 됐네요 시체를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안보일려나 그럼 이번엔 이 녀석? 이거 앞인데? 정면이라서 활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벨업 먼저 하자 생명력 하나 찍어주죠 특히를 뭘 찍지? 고민된다 이제 여기서 은신이라면 소리없는 회전 구르기가 되네요? 구르기도 좋지 첫 번째 건 뭐야? 60 다음 레벨 때 앞으로 구를 수 있다 구르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찍을 거니까 올립시다 은신 상태에서 전력질주하면 앞으로 구를 수 있다 알았어 해볼까? 이 상태에서 아 스무스 하다 이게 근데 뭐가 좋지? 좋은 게 있나? 아 이거 뒤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 뒤가 각도가 어? 쟤 이직을 못 했어 날 몰라 아 아 아 잠깐만 써너브? 써너브? 안 돼 안 돼 아파 아 피니쉬 당했어 힘들군요 님 반갑습니다 힘들군요 아 저걸 어떻게 잡지? 그냥 활인가 역시? 역시 주력으로 가자 오지 마라 모른 척 해라 화살 맞은 거 모른 척 해라 간다 간다 다시 나오나? 아 사전거리 안에 서 있어라 하 하 하 하 하 머리에 화살 맞고 지금 못 찾고 있어 멍청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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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났다 이너프? 나는 전혀 이너프하지 않아 아 하 으 하 죽었다 한 손금 좀 올릴라고 이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천상의 좋아가 그거였나? 무적 Österreich 히힣 히힣 별로 깔끔하잖아 이번에 죽인건 웬만큼 쓸어 다분거 같은데 적이구나 내가 못 지났던 내가 쟤가 원샷에 잘 안죽어요. 내가 지금 무기가 뭐지? 오크데? 더 센거. 두법은 끼자. 아끼지 말자. 쟤 두명이 다겠지? 한방에 죽어라. 제발 소원이야. 한번만 들어줘 내 소원. 아예 안 맞았네. 여기 끼고 있자. 오케이. 의신 증가. 뭐야? 어떻게 아예 안 맞을 수가 있어? 저 녀석인데? 아, 봤다. 아직 몰라. 아직 못봤어. 솔직히 쟤네 잡을 필요 없는 것 같아. 퀘스트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죽여도 상관없댔으니까 쓸어놔야지. 돌아갔나? 왜 원샷이 안 나지? 원샷은 둘째 치고. 거리가 좀 돼서 그런가요? 약간 위로 쏘자. 왜 안 맞는 거야? 알 수가 없네. 피부 트러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망했다. 온다. 벌꿀주 마십시다. 어차피 마셔도 돼 이거. 돌아갔다. 되게 세다 쟤네. 체력이 좋네요. 어쩜 이렇게 안 죽어? 차에 아예 좀 아래를 쏠까? 못 봤어. 멍청한 놈. 이걸 못 봐? 칼 든다.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갔어 갔어. 지 동료가 죽어도. 지금도 약간 눈앞에 있어도 잘 못 보네요. 아주 높은 거 아닌데도. 얘네 좀 웃겨. 지 동료가 죽었는데 신경 안 써요. 이걸로 원샷했으면 좋겠네. 이걸로 원샷했으면 좋겠네. 잡았다. 앉아 있을 때여서 모션이 없네. 이지스의 파멸. 좋은 무기를 갖고 있네. 깨자. 누가 없겠지 이제? 책. 두에모의 탐구. 제작이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열쇠가 있네. 아. 이 문 열쇠인가 보다. 저 안에는 한번 보죠. 누가 없는 것 같아. 분위기상. 있나? 저기 들어가 볼 수 있나 본데. 없어 없어. 헌저러. 어? 누구 있다. 진짜. 야 씨. 몰랐지. 어. 잠깐만.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놀랬잖아. 어떻게 그럴 생각이지? 야.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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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서프라이즈라니. 뭐가 서프라이즈야. 하나도 안 서프라이즈. 만약을 위해서 이걸로 바꿔놓자. 어. 안 오네. 내가 좀 빨리 뛰었나? 확률을 노리냐 보니까. 은근히. 이런 실수가 있네. 저기 있다. 어떤 사람이야. 저 자신의 파일러. 왜 안 죽는 거야? 못봤어. 못봤어. 멍청이. 못봤어. 멍청해. 당검 올려놔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누구도 있었나? 없어. 없어. 대답을 말하는 게 더 의심스럽지 않냐? 내가 분명히 들었을 때. 뭔가 들었을 때. 누구도 있었나? 어디 가냐? 어. 어. 오크다. 근데 여전히 날 몰라. 어. 봤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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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지마. 아이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야 이거 곤란하다. 큰일 났다. 뒤잡아야 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잡지. 거기 있어. 어. 거기는 백가라. 먹을 수 있겠구나 와인을 먹고 아 못 먹네 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지 아 여기서 잡을 수 있었구나 숨어야겠다 따라오나 모를거야 모를거야 아 기르민들을 유인해서 파이어 어 그것 좋네요 내 위치 봤나? 몰라 몰라 헤매고 있어 니 오는 방향으로 돈다 내가 나가라 그 생각 좋네요 들어오나? 들어오나? 어 나갔다 아 또 느꼈다 기름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못봤네 일로 오지마 여기 철광석이 있다 잘됐다 이건 뭐죠? 갑옷인가? 전투기술과 향상된다? 오 좋다 좋다 컨트롤의 물약 컨트롤의 물약 컨트롤의 물약 아 쟤까지 마무리해야지 내가 깔끔할 것 같은데 의외로 딴딴하네요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기름이 없어 그게 없다 불이 넌 봐줬다 넌 봐줬어 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한 번 정도는 봐준다 이걸로 잡을 수 있었구나 여기서 어렵게 잡았네요 괜히 열 수 있나? 아 전문이네 이건 쉽지 않은데 전문은 다음을 기억하지 나갑시다 다크브라더 후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게 먼저니까 혹시 저 녀석이 열쇠를 갖고 있나? 아 욕심나네 아 욕심나네 곽한 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욕심나 욕심나 욕심이 멈추질 않아 저 녀석을 잡아야 돼 칼로는 암살이 한 번에 안 나고 오 저기 있다 활은 의미로 안 맞아 분명히 빈틈이 있다 아마게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칼이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구입해야 돼 이게 나아 활은 한방이 잘 안 떠요 쟤한테 못 봤어라 아 왜 안 맞아 칼도 안 맞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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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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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됐다 안해 확실히 결정했어 안잡을래 저거 안 돼 은신 제 앞에서 어우 야 언제 올라왔어 이걸로 지나간다 이번에 간다 간다 됐어 너 여기 지긋지긋해 오래 못 있겠어 뭔가 오늘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게 안되네요 윈델룸으로 가보죠 거기서 또 죽여달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부터 잡읍시다 위려가 밀렸어 이 사람은 어딨지 윈델룸 이 사람은 가야 저기 오지마 야, 저러면 또 곤란하지. 둘이 다니네? 누가 알겠어? 미행하자. 일단 미행하자. 기회가 날 거야.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당연하지. 자연스럽게 행동해. 하! 아, 저 왜. 어, 드디어 헤어졌다. 귀여워. 집에 가겠지? 야 근데 왜 시장이야 불편한데 경비병도 있고 여기에 아 쟤 나 의심한다 아 왜 그래요 의심하고 있어 저 여자를 잡는 건데 틈이 안 나네 어이 누구야 어이 누구요 어이게 대머리들이 꼬여 나 대머리인 거 어떻게 알고 마이클 조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뭔가 필요해? 무조건 발각댐이죠 사람이 많아서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나 화살이면 또 모르겠는데 났스에 저 여자 루팅할 건 없어요 거리만 벌리면 상관없을 것 같아 문제는 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눈이 있어 지금 시장 보나 보네 이게 킬러의 마음인가 내가 죽이고자 하는 타겟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그러잖아 타겟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인가 이동은 슬슬 하는데 저 사람 집이 있을 거거든 닐샤인 슈에터실드 닐샤인 슈에터실드 집 아 여기 있다 슈에터실드 일 쪽의 집 사이즈가 저쪽이야 탈로스의 성지의 기운을 좀 받자 어 여기 없나 없구나 이쪽인 줄 알았어 와라 좀 여기서 활 쏘면 도전해 볼까 저장 한번 하자 도전해 볼까 저장 한번 하자 걸릴 텐데 도전해 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움직이네 아이 또 왜 이래 맘 먹었는데 도전 도전 아잇 앞에 나무 맞았어 그래 그쪽으로 가라 거기다 이건 테러야 아무런 기척이 없지 아무도 모른다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사람들이 날 의심하지만 못 봤죠 성공했다 성공했다 날 잡을 일이 없어 내가 죽인 걸 아무도 못 봤잖아 아니 사람이 죽었어 잠깐만 어? 야 하하하하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대? 거 영리하구만 어떻게 알았대? 다시 노린다 다시 노린다 다시 노린다 하고 친다 야이씨 어떻게 알았어 기회가 올 거야 야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 저기 저기 또 저기로 가 하하 하하 아 나무 맞아 여기 있으면 각도가 안 나와 하하 젠장 성공이라고 좋아했는데 괜히 범죄 현장으로 갔다가 걸렸어요 하하 범죄 현장으로 가지 말자 하하 하하 범죄 현장으로 가지 말자 도망가 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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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금 1,000원으로 내놨어 난리 났다 지금 넘어갈 수 있나 지금 적이 있어서 안될텐데 여기서 어떻게든 밖이라도 적이 있어서 안되네요. 빨리 이동하자. 범죄 현장을 뜨자. 근데 왜 한방에 안죽어? 그것도 민간인인데? 정문 돌파? 정문으로? 정문으로? 나가자. 나갈 수 있을거야. 아 여전히 안돼. 나가면 경비병한테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세요. 저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어? 용이다. 용이 나타났어. 저 벌리에. 보이죠? 저쪽에. 산 위에 용이 보이네요. 망했다. 역시. 날 알아. 근데 윈드일룸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아파. 하지마.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망했다. 나 이제 윈드일룸 못 와. 내가 봤을 때. 어 다행이다. 안 온다. 이야. 큰일날뻔 했네. 몰라. 그건 그 다음 얘기야. 왜 자꾸 이걸로 뜨지? 마르카스는 무이리하고. 얘기를 해보죠. 불안불안한데. 윈드일룸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낙인 찍힌 거 아니야? 무이리. 어딨지? 무이리. 아직. 스킬이 부족하죠. 꿈속림 리아입니다. 무이리. 무이리. 무이리? 무이리 어디지? 여기 있다. 이봐. 죽였지. 감사합니다. 그 놈이 그 놈이 정확히 무엇을 다 들었고. 그리고. 코이의 상징? 뭘 주지? 아스트리드에게 보고하기. 무이리의 반지는 뭘까요? 무이리의 반지. 조제한 묘약이 15% 강력해진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일단 아스트리드에게. 이쪽인가? 이쪽이다 이쪽이다. 살인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은 금기의식을 시행해야 돼. 암흑성례. 그게 뭘까?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네요. 나 지금 현상금 걸려서 갔다오면 천원인데? 개 비싸. 난리나. 지금 걸리면 안 돼. 여자란 말이네요. 다시. 여자란 말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